제 작품은 굉장히 간결한 스타일의 조형물을 가지고 제가 연출을 해봤는데요. 삼지랑 나무로 짠 이 구조물은 전체적으로 블랙의 중심을 잡으면서 그리고 이 단풍나무에요. 단풍나무에 시약 종류만 채취를 해서 질감과 컬러의 대비를 가져왔고 그 다음에 지금 이 다육을 가지고 이 작품의 전체적인 선과 그리고 율동감을 준 굉장히 간결하지만 공간을 연출할 수 있는 그런 디스플레이 작품으로 연출해봤습니다.